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 왔었거든요 어머니랑 우리 뭐 맛있는 거 있나 좀 그냥 산책 왔는데 한번 둘러보려고 우리 한번 가봐요 매일올레시장 보이시자 매일올레시장 여러분들 제가 가는 그 밀감 파는 데 있거든요 사는데 거기 한번 가봅시다 우리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먹어봅시다 아이고 맛좀 가 더 먹고 갈까요? 맛있다 엄마 감사합니다 아이고 맛있다 맛있지? 예 맛쓴게 맛있다 고춧가루 된장국 시원하다 된장국 맛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된장국이야 잘 만들었네 누구 만들었어요? 큰아들? 누구 누군데요? 좋은 아들 얘기해야지 오늘 쪽파도 동네 어르신이 해주니까 맛있네 감사하게 잘 먹었네 감사하게 잘 먹었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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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국은 고춧가루 된장국은 최고야 오늘은 무슨 공부를 냈어요? 주간보에서 고춧가루 음 고춧가루 고춧가루 수프 고춧가루 여름 오늘은 외출 안 나갔어요? 응 소파 맛있다 맛있다 오늘따라 대냥고기 제일 맛있네요 너무 감도 잘 맞고 음 오늘 뭐 만들기도 안 했어요? 응 오늘 운동하러 갔다 왔죠? 재옥가래 재옥가래? 재옥가래? 응 운동하려면 재옥가래? 거기 형은 그냥 한 바퀴 돌아요? 안은 운동도 하고 홈바퀴 놀고 무슨거 춤도 해요? 이제 한 바퀴 한 바퀴